20살 만 17일 때 17일째 20살 그러니까 병력 모자라니까 전부 증집하는 거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집을 당해서 매입되어 있어요 북한에서 피난이 나왔어요 갑자기 군인차가 수용소로 왔더라고요 무조건 싣는 거예요 군인차에다 당시에 주로 고지 탈환전이 있어요 백병회전을 했죠 누가 고지를 많이 탈환해가지고 휴전할 때 땅을 많이 증명하느냐 올라가는 건 우리 한국군밖에 없어요 치열했다고 했던 전투가 포복해서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약폭 지원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중공군으로 도전했어요 꿈결고 찍은 누가 그렇게 들여있는 생각이 렸던 거예요 갓은 동족이지만 정말 생사를 넘어서 싸웠는데 참 세상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격세지감을 느끼죠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가 되고 우방이 되는 건데 이제는 좀 평화롭게 대화하면서 서로 평화로운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한테 부처하려 싶은 것은 국방이 든든해야지만 나라가 편안하다 자유민주적이 좋다고 또 어떤 말을 해도 좋은데 우선 국가 관련이 확고해야 돼 초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온 이 나라를 갖다가 안보의식으로 철저히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전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받았으면 좋겠어요